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 오늘 이번 주 마지막이죠 마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흔들리곤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정말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견조하게 잘 버텨주기는 확실히 미국보다 한국이 최근에 좀 견조해요 이 흐름이 좀 잘 끝날 때까지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서 좀 몇 개 또 말씀 먼저 드릴게요 2차전지 월간 데이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역시 좋고요 중국이 좋아요 그래서 2차전지 공급량은 123% 증가한 수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탑10 2차전지 회사들의 공급량이 123% 늘어났고요 특히 CATL이 여전히 1이고 중국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그래서 BYD가 4위 늘어났고 다 LFP 배터리 방식이죠 대부분 한국은 좀 부진했고요 LG앤솔의 성장률이 36%인데 SK온이 굉장히 좋아요 167% 늘어났고 삼성 SDI가 좀 부진했습니다 25% 성장 중국 회사들에 비해서 한국이 조금 SK온을 제외하고는 성장률은 좀 부진했다 이렇게 2월은 좀 그렇고 OEM 판매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는 테슬라가 뭐 여전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BYD가 제일 많이 팔았고요 점유율은 15.7% 그 다음에 테슬라가 2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영업일수도 적었는데 판매량이 무려 36%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판매 데이터로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여전히 잘 됐는데 유럽 미국이 좀 부진한 상태죠 근데 이쪽이 언젠간 열리겠죠 시장은 더 그리고 양극재 가격은 상승했고요 니켈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LFP 전지 탑재 비중은 여전히 2월에도 높다고 합니다 높지만 북미에서는 우리 한국이 주력이죠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더 여전히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LFP 탑재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중국에서는 LFP가 90% 그러니까 중국은 LFP 미국은 NCM 양극재 가격은 3월에도 급등 원재료인 리튬 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인 전구체, 니켈, 코발트 등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반면 전해질은 신규 생산라인 가동과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등으로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최근에 전해질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 양극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요런 좀 차이는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전해액을 만드는 소재죠 6브라 탄산 리튬인 거에요 그게 급락에서 일단 솔브레인이나 NCM한테는 좀 긍정적인 거죠 조정 충분했다 이제는 매수할 시점이다 저는 뭐 이렇게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왜냐면 소재주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요새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해서 에너지들이 다 좋게 봐요 이제 좀 괜찮아졌다 악재들 반영됐고 다만 천천히 하세요 이게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추세전환 힘들어요 아직까지 한 번에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저도 어쨌든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이런 소재 가격도 안정화될 거고 언젠간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될 거고 좋은데 다만 그때도 제가 한 번 밸류를 보여드렸지만 뭐 에코프로비엠도 뭐 굉장히 비싸요 뭐 LNF 마찬가지고 고밸류 기업들이니까 주가 다 올라갔죠 정말 뭐 대단한 기업들이죠 밸류상 지금 퍼가 72위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퍼 72 44 싸다고 할 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오히려 조심하자 급 나갈 때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속 반대로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게 아침에 다른 방송 언급해 드렸지만 반도체 냉각수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대요 냉각수를 만드는 공장인데 요게 다울투자정권의 김양재 연구원님이 벨기에 이게 벨기에 쿨런트 생산 팹 가동이 중단 됐대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벨기에가 과부라 화합물 환경 기준을 강화했대요 이 쿨런트란 거 만들 때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쿨런트는 온도를 제어하는 그 칠러 있죠 칠러에 사용되는 냉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3M이 만들고 대부분 거기서 80%가 벨기에 나머지 10%는 미국 나머지 또 10%는 이탈리아의 솔베이 근데 국내 업체들이 재고는 일단 많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당장 당장 영향은 없어요 또 솔베이로 조달처도 다변화 했고 다만 어쨌든 이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기업자 입장에서도 매출 이제 다변화 시키겠죠 공급망을 그래서 투자가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투자가 반도체에서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벨기에에서 저렇게 환경투자로 때려버리니까 그럼 반도체 공급 생산이 안되고 저게 만약에 현실화 돼가지고 진짜 삼성윤자 하이닉스 공정에 차질이 빚으면요 디랜가게 급등 나와요 디랜가게 급등할수록 왜냐면 공급이 주니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친환경 칠러 저 쿨런트를 많이 안 쓰거나 뭐 전기식으로 하거나 친환경으로 가거나 요런걸 이제 바꿀 가능성이 높고 칠러 만드는 회사가 우리 스크러버 아시죠 유니셈 GST가 스크러버가 유액가스 제거 장비 칠러는 온도조절 장치 이거 만드는 회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니셈과 GST가 그런 장비를 개발 중이고 개발 중이라는 거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괜찮을 것 같고 친환경 냉매는 옛날에 냉매가 프리엄가스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는데 아마 쿨런트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이게 후성이 뭐 꼭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된다는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 가져보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또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친환경 장비 대표가 유니셈하고 그 GST죠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는 계속하고 업데이트 실적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이런게 좀 점점 피로해진다 이런 친환경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런건 그래서 반도체 냉각수 가동중단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KB에서 월간전략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거는 됐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많이 다뤘던 거고 요거에요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공급망 재편을 할 거예요 탈 세계화 근데 70년대 석유가 이거였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싸웠죠 당시에 근데 미국은 석유가 없었어요 생산이 안 됐어요 다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전쟁 터지니까 그 리스크가 그냥 온 거죠 그래서 원유가 안정이 중요했는데 원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 후로 지금 수출국입니다 그러면 미국한테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럼 약점은 반도체가 없어요 미국은 설계는 잘하는데 제조가 안 됩니다 중국은 생산 능력은 일부 있는데 핵심 기술은 또 부족하고 지금 그런 상황 그렇죠 결국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안녕하세요 이트랜드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까요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발견된 그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 란에 메이크잇 또는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 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 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 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G2 G2가 약한 고리가 둘 다 반도체 중국은 미국이 건들어서 안 되고 미국은 생산이 어렵고 그럼 가져가야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G2가 원하는 건 무조건 원유도 원유인데 반도체 왜 원유는 되냐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받으면 돼요 근데 반도체는 안 돼요 근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그죠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들기도 잘 만들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도 많이 합니다 반도체 초강 이건 정말 저는 다른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반도체 투자는 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견이 일치 다 합니다 누구든 왜냐면 우리나라 전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 반도체 2개 회사 갖고 있는 건 너무나 다행이고 반도체 가지려고 다들 난리거든요 전세계 유럽도 반도체 못 만들잖아요 제대로 한국은 2개 회사가 있고 하이닉스는 인텔하고 같이 해가지고 암 ARM 영국에 반도체 설계회사까지 인수하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잘하는 거고 아무튼 초강대 그래서 시설 투자하면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설비투자 늘어나겠죠 미국 늘죠 유럽 늘죠 중국 늘죠 거기에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이 전성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건 시나리오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 합리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단 이건 무조건 된다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거는 스토리텔링 근데 장비주 중에서 싸요 실적 좋고 밸류도 낮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붙는다 그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숫자랑 스토리가 같이 맞물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요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고민해보는 거죠 이중에 어떤 게 수협 받을까 장비주들 다 골고루 받겠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그 외에도 성장주들이 희소해지니까 성장하면서 숫자 좋은 것도 보자 요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성장주에서 분기 실적도 좋은 종목을 잘 보자 요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보다도 요겁니다 반도체 우리 반도체 공부 많이 했죠 요것도 반도체 장비회사들이고 기억나는 것만 몇 개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장비주중에 오는 좀 빠지고 그 다음에 프로텍 프로텍도 있고 요새 올랐다 좀 빠졌고 STI 다들 좀 많이 올랐었어요 STI도 다시 밀리고 있고 밀리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PSK 홀딩스도 잘하는 공부 많이 했던 찾아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저밸류 기업들이에요 저밸류된 기업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거고 공부는 해보시되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새로운 시각이잖아요 한번 고민은 꼭 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라는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보여드렸던 것도 같긴 한데 미디어 광고 쪽인데 드라마 얘기에요 드라마랑 광고 드라마랑 방송국 드라마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그죠 네 삼아 네트워크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우리 뭐 드라마는 이제 하도 공부 많이 해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방송국 주도 좀 보자는 얘기에요 이 지인의 연구원님의 의견은 이제 방송국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음 그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방송국 회사들이 진짜 안 좋았던 게 그 지상파나 케이블 광고가 별로 없었어요 다 디지털 광고였죠 디지털 광고에서 광고주들이 최근 방송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하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티비한 광고 늘어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주로 하는 회사가 무신사 요기요 플랫폼 기업들 있죠 티비한 광고로 원래 기업들은 디지털 회사들인데 광고를 티비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송국 들이 자체적으로 드라마 투자하죠 OTT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 많이 만들고 SBS는 제작비 5,000억, 6,000억 안에서 6,000억 안에서 그 자체 드라마 제작 편수를 좀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는 안해요 이 정도만 맞춰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면 실적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익도 꾸준하고 CJ는 좀 달라요 전략이 CJ, ENM 공격적이에요 이익보다는 매출의 방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올해 밝혔어요 ENM은 올해 투자 많이 하겠다고 이익 좀 훼손돼도 매출로 승부 보겠다 일단 늘리겠다 왜냐 저는 이제 왜 그런지는 알아요 왜냐 TV인 가입자를 더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투자해서 가입자 확 늘리고 다음에 속도 조절하면 이익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엔터로 돈 잘 벌어요 엔터 음반사업으로 엔터 사업도 하잖아요 견주한 편입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라라랜드 같은 영화사도 인수했고 라라랜드 제작사 KT랑 제유도 하고 KT와 제유 KT의 시즌하고 티빙이 합병하면 굉장히 좋죠 주가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이 보고서 내용이고 SBS는 절제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이익도 챙기면서 근데 CJ에는 이익은 포기 포기한다기보다는 적절한다는게 아니라 이익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둘 다 뭐 차이점은 있지만 둘 모두 다 좀 매력적이다 라고 보시고 CJ에는 목표 주가 17만원 정도 제시했고 현재 PR은 16배 정도 됩니다 싼건 아니죠 뭐 당연히 그죠 원래 고밸류 기업이 옛날에 PR이 50배까지 갔어요 30배 50배 지금은 주가도 많이 낮아지고 많이 싸졌죠 절대 싼 기업은 아니에요 CJ EM도 뭐 지분 가치 대비해서는 싼건 맞는데 이익 가치 대비해서는 아주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2만원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SBS 목표 주가 53,000원 정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SBS 굉장히 싸요 퍼가 5배 밖에 안 돼요 음 SBS는 너무 싸네요 왜 이렇게 싸죠 상대적으로 SBS는 PER이 5배 근데 이 회사가 왜 저러냐면 적자놨다 막 흑자놨다 그래요 왔다 갔다 심해 이익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ENM은 꾸준히 돈은 버는데 네 아무튼 SBS는 이익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 근데 오늘 뭐 주가 올라간 거 이제 이유는 아시겠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방송국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재당 목표 주가 55만원이고요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상이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식품부분 견조한 내식수요 기반으로 가공식품 매출 9% 증가 또 가격 인상 영향 효과도 있어서 이제 매출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부재료가 어쨌든 올라갔고 재반 비용들 있죠 물류비 같은 거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은 정체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률은 정체 지금 기업들 제일 골치 아픈 게 매출은 걱정 안하는데 저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류비가 좀 영향을 주는 게 아직도 조금 바이오 쪽은 사료용 사료 첨가제 만들거든요 아미노산 판가가 상승했습니다 공양으로 매출액 급증 그리고 이 돼지 쪽 있죠 돼지고기 요런 쪽 베트남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나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바이오 사료 이쪽은 바이오는 이익률이 감소 마이너스 4% 감소 그래서 이익률은 9%예요 감소해서 조금 감소했는데 그래도 추정치보단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현재 PER이 7.8배고요 이제 제일저당도 싸지고 있어요 7.8배 수준까지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ROE가 11% 20년에 13% 21년에 10% ROE 기록했는데 과연 제일저당이 앞으로도 ROE가 10%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건 쉽지는 않아요 점점 덩치가 커지니까 ROE는 그동안 높은 위치였고 여기보면 10 21 23 그래도 10% 유지하죠 꾸준히 그냥 10으로 계산해볼까요 좀 낙관적으로 우리 또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얼마나 매력있나 ROE가 10% 유지되면 10%면 1.10 10 10 10 곱하기 BPS 399,000원 100만원 100만원이 넘네요 여기서 지금 주가 얼마죠 제일제당이 38만원 2.72 2.72 2.72면 10%는 좀 될 것 같긴 한데 2.72 2.72 2.72 2.72이면 10.5% 괜찮죠 기대 수익률 만일 ROE가 10% 지속 유지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렇게 싸게 거래된 적이 많지 않거든요 제일제당 근데 이렇게 싸게 지금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좀 올랐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 더 싸지는 거죠 제일제당은 좀 공물가만 좀 안정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공물가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좀 보다 높게 날 수가 있지 아무튼 ROE가 앞으로 10%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뭐 장기로는 매력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전시럽 어제 룰루레몬 한번 말씀드렸죠 룰루레몬에 주로 납품하는 의류 OEM이고 오늘 근데 보고서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원래 잘 안 나오는 기업인데 보고서가 목표 주가는 없고요 의류 OEM인 거 아시죠 룰루레몬에 주로 납품하고요 매출이 좀 급증세입니다 점유율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갭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갭에 에슬레죠 스포츠 의료 브랜드죠 에슬레타 맞나 에슬레타 주문 증가세 이것도 좀 긍정적입니다 또 거기다가 주요 고객사 중에 노스페이스도 있고요 언더아무도 있습니다 골고루 하죠 그래서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워낙 의류 제거 부족하니까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공장이 공장이 올해 하반기 착공된다고 합니다 20% 증설 효과 발생하겠죠 올해 영업이익은 30%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PER은 7배 정도 단 이제 이 기업은 한 가지 좀 리스크는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제가 실적 보면서 알려드렸지만 적절히 4980 꼭 하세요 무조건 갖고 가지 마시고 이 레벨까지 또 왔으니까 12,000원부터는 좀 약간씩 일부 줄여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장기로는 하지 마세요 여긴 너무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때 실적도 우리가 봤지만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전환사체가 좀 일부 있더라고요 저번에 전환사체 발행했던 것도 같고 잠깐만 저거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그 어딨죠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 부분이 여기 전환사체 있죠 미상환 2021년 10월부터 25년까지 110만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고 올해 7월에는 60만원 60만주 올해 10월에는 140 그러니까 현재는 110만주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아니 올해 말 올해 여름 지나서부터는 60만주 140만주 200만주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전환사체거든요 이건 좀 일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상환 전환사체 가격은 7,800원 14,000원 15,500원 7,800원 짜리는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나셨으면 현금화도 하면서 가세요 또 내려올 때 재밌어서 하시고 그게 낫습니다 그런 전환사체 불량도 좀 있다는 거 꼭 좀 체크는 해 주시고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겠죠 요새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언더아머 이런 쪽 주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요새 보고서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정유주 보고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SO1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목표주가는 이제 14만원 유지했고요 정말 안 갔었죠 근데 결국엔 정유주 가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SO1 오늘 목표주가 14만원 유지됐고 정유업황이 초호황이에요 진짜 1분기 무려 1.27조 원 기대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뭐 재고자산평가이 그러니까 원유를 갖고 있으면 옛날에 90달러에 수입을 했다면 이게 지금 100달러 넘었잖아요 그럼 배럴당 10달러씩 이익이 계속 나는 거죠 재고자산평가이 갖고임만 있어도 이익이 나는 거고 이거 물론 이제 평가이익이죠 그리고 정제 마진 이거를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나 경유 파는데 요새 뭐 경유 가격이 오나 오르니까 마진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재고자산 평가이익 두 가지가 좀 맞물어지고 있고 특히 이 동산은 경유 비중이 높대요 36%로 높은 사업 그래서 더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화학사업은 적자 지속 화학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석유화 뭐 폴리자... 뭐 이게 자일렌 인가요? 네 그리고 벤젠 뭐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화학사업은 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화학이 좀 적자여도 이게 정유가 그냥 다 많이 해버리니까 그래서 목표주가 14만원 다만 언젠가는 유가는 안정화되겠죠 안정화될텐데 그땐 주가가 좀 빠지겠죠 안정화되어도 결국 핵심은 뭐냐 정제 마진은 강세는 좀 지속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증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재고는 여전히 감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제 마진이 더 중요한 거죠 재고자산 평가이익보다 SOL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지금 PER이 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절대 장기투자하시면 안 되고 PER이 7배 정도 까지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올해 EPS가 19,000이네요 내년 기준으로는 한 7.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배 곱하면 맞나요 19,700원 13만원 나오네요 13만원 그러니까 적정주가는 13만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S51인데 저번에 8만원 딱 쌍바닥 찍고 돌 들어 올려버렸어요 네 그때 한번 이제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 우리가 기본적 분석도 해봤지만 이제 여기죠 여기 전저점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목표를 삼았다면 그렇게 보면 그 가격도 비싸진 않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대요 은행 예대금리 차가 대출금리 이제 기준금리 수신금리 이제 예대금리 차인데 대출금리가 더 오르면서 예대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돈 버는 건 뭐 딱 그거잖아요 예금 받아서 예 뭐하는 거죠 예금 받고 그걸로 이제 마진 먹는 거죠 기업들 다 단순해요 비용 조달금리 그 다음에 그 수익 내는 금리 있죠 그러니까 대출금리 예금금리 이 차이에서 은행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 추위래요 이게 이제 IBK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요겁니다 요게 요선이 있죠 요게 요게 벌어지면 은행들한테 좋은 거죠 요만큼 수익이 더 나니고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보실 때 이런 용어가 있을 거에요 님이라고 이게 뭐지 막 이러시는 이게 순이자 맞은 이게 아마 영어로 넷 인터리스트 마진 뭐 아마 그럴 거에요 그래서 이게 순이자 마진이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자산을 운용한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 은행이 뭐 여러가지 자산들을 운용하고 뭐 아니면 대출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은행이 낸 이자 이익이 있죠 예 뭐 이자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낸 이익에서 그 조달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주려면 어디서 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원 맡겨요 은행에 그러면 그 이자 1%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예금금리 그런게 이제 조달 비용이죠 1% 이제 고거고 그거를 이렇게 나눈 거에요 전체 이제 운용자산 은행에 그래서 나온 이제 마진 이게 당연히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근데 요새 이제 NIM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 이 그래프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은행주가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좁혀지면서 미국이 미국 은행주가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B.O.A가 좀 많이 빠졌던 거 같은데 만 잠깐만 아유 마이크론도 난리가 아니에요 B.O.A 여기 이렇게 안 나오는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노 써야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B.O.A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안 나오죠 B.O.A J.P.Morgan.JS 여기는 여기 있죠 예 어제 그러니까 B.O.A도 그렇고 J.P.Morgan.JS 미국 금융주는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우리나라 은행주에 비해서 아무튼 이제 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되면서 조금 분위기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좋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은행주는 요새 분위기도 괜찮아요 어제 B.N.K 한번 보여드렸고 견주하죠 최근에 그다음에 요새 우리금융지주도 추천이 많이 나오고요 안 빠집니다 J.P. 금융지주 그 다음 오늘은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하나 리포트 나왔던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그 이유는 한국은 이제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고 사실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은행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근데 그동안 주가는 미국은행 따라다녔어요 사실 근데 이제 다르죠 사실 미국과 한국의 환경 자체가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대출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분위기 좋아진다 아 이게 BAC라고 하는군요 BAC 제가 코드명을 잘 몰랐네요 BAC 아 여기 있네요 BAC 한글로 쓰면 여기 빠져버렸죠 지금 BAC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밀려버렸어요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다는 거 그거 꼭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는 너무나 싼 거 같아요 고려아연도 보고서 나왔는데 이제 뭐 너무나 우리 잘 아는 기억이 돼버렸고 목표 주가는 좀 올렸습니다 꾸준한 거 같고요 74만 원으로 올렸어요 1분기 실적도 좋을 거 같고 올해 10월에 동박 생산되고 전구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구체라는 소재가 있는데 그것도 LG와 같이 하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아연 재련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그것도 강제해 보이고 있고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PER은 13배 정도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PER이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ROE가 연간 10%씩은 꼭 유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연간 10%니까 1.1.10 10 곱하기 BPS가 42만 원 108만 900원 나오죠 이거를 58만 원 정도 하잖아요 나누면 1.87밖에 안 돼요 1.87이면 여기죠 6.5%밖에 안 돼요 기대수익이 굉장히 낮아요 기대수익 이건 이제 가치투자 그러니까 가치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정도 이익을 유지하면 그러면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가치상으로는 싼 건 절대 아니잖아요 크게 매력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붙어야죠 그래서 고려아엠 같은 경우에 여기에 동박이 붙는 거예요 2차전지 소재가 그래서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확장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 만약에 동박이 없다 2차전지 소재를 안 한다 그럼 고려아엠은 매력이 없어요 별로 거기에 이제 2차전지 소재가 딱 붙으니까 비싸진 않은 거죠 포 12배 대도 왜냐면 보통 2차전지 소재 붙으면 20배 받으니까 15배는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중간 정도 해가지고 왜냐면 기존의 사업은 배터리와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한 15배 정도는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66만원 나오는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고려아엠은 이제 66만원 정도 뭐 보셔도 됩니다 적정 주가에 갈 때 정답은 없어요 그건 뭐 이게 정답입니다 뭐 무조건 애널리스트가 하는 그 방식이 정답이 이런 건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자신의 판단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페스와크가 오랜만에 보고서 나오네요 목표 주가는 신규입니다 신규 목표 주가 55,000원 신규 제시를 해줬고 그 네페스에 물적분할해서 이제 신설된 회사 옛날에 그래서 지금같은 이제 물적분할 한다고 또 난리가 날 텐데 예전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시스템 요새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가 위기잖아요 어떤 그런 시스템 반도체 검사 뭐 패키징 서비스 하는 업체로 알려 제가 알기론 거의 검사 쪽으로 알고 있는데 PMIC 전력관리 반도체 주로 테스트 그걸 이제 장비 사다가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대행해서 예 그리고 DDI라고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DDI LX 세미콘이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거 반도체도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차세대 패키지 기술로 그 팬아웃 PLP라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양산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기술인가 봐요 차세대 기술 하여튼 FOP PLP 기술을 이용해서 올해 매출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0억 신규 매출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이 패키지 반도체를 기판에 붙일 때 기술들이 되게 복잡하대요 팬아웃 팬인 막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한 걸로는 저 PLP가 네모나게 그러니까 웨이퍼가 동그랗잖아요 이걸 네모나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제 규격이 딱 붙다고 동그라미 이게 이 끝에가 B잖아요 이렇게 뭐가 안 맞잖아요 끝부분이 자를 때 근데 네모나면 이게 남는 공간이 없죠 그걸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자르는 거죠 잘라서 하는 그러니까 패키징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자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자른 다음에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 자른 다음에 칩 하나를 이제 패키징 포장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아마 이 기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모난 웨이퍼에서 거기서 패키징을 다 해요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잘라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그거 성공은 좀 기술 양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 때문에 좀 안 좋잖아요 스마트폰 수요 우려 삼성전자 노이즈도 좀 있고 그죠 우려는 있지만 월별 매출은 어쨌든 증가세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1분기 최고 매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9% 이익증가 이걸 굉장히 고성장하는 거죠 이걸 기대하고 있어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 됐다 현재 PER은 13.5배입니다 그래서 비싸진 않고요 보통 후공정 회사들이 15배까지도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10배 근데 뭐 이런 기업이야 뭐 우리가 장기투자 하시면 안 되고 모멘텀 보고 트레이딩 하는게 맞죠 그래서 PER 13.5배이면 비싸진 않다 옛날에 20배 이상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매력은 있다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게 이게 참 우리 한국에 그 이쪽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참 요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삼성전자 그런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전자가 왜 아무것도 안한지 이럴때 자사조 매입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방치하는 느낌 밖에 안 들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저 상태면 저 저점 깨버리거든요 자사조 매입을 해서라도 좀 방어를 해줘야되요 아니면 뭐 M&A라든가 어떤 액션도 없고 그냥 흘러내리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차라리 나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페스 학과는 좀 아시겠죠 그런 요새 근데 이쪽 후공정회사들 주가가 좀 사라는 나아요 네페스도 좀 버티고는 있고 테스나도 더이상 빠지진 않고 그때 한참 테스나 좋았는데 엘비 세미콘 요런 엘비가 요새 좀 좋았어요 엘비가 제일 많이 올렸어요 엄청 빠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쪽 후공정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은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나온 거는 다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아직 시장 안 끝났는데 시장 끝나면 바로 마감시장 하고 오늘 뭐 공시 나온 거 있으면 정리 좀 해서 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이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는 결국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이렇게 뭐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지만 결국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고스피는 2740선에 다시 이제 좀 붙으면서 좀 약간의 조정으로 끝이 났고요 포스탑도 오늘은 좀 밀리면서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간 크게 빠졌죠 사실 뭐 이게 국제효과도 그렇지만 미국의 다오 낮속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급나간 상황에서 한국증시는 나름대로 좀 버텨는 줬다 미국보단 못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폭이 약했기 때문에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었고 특이한건 어쨌든 이런 국제효과가 조금 이제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는 거 정말 과도한 상승기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환율도 좀 많이 안정화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표가 유가 환율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안정화되면 시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악재가 끝난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좀 상태로 가고 있고 오늘 뭐 섹터 쪽은 아니 수급 한번 봐야죠 수급 오늘도 외국인이 바랍고 오늘은 근데 외국인보다도 좀 기관투자들이 프로그램으로요 선물 매도 나오니까 그동안 좀 많이 샀거든요 기관들이 요즘 샀죠 여기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로 금융투자가 들어온건 뭐 그때도 말씀드린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왜냐면 저렇게 또 금방 나와요 샀다가 다시 다 던지고 또 사고 던지고 이런걸 반복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뭐 기관이나 금융투자 이쪽에 매도는 또 매수도 그렇고 너무 큰 의미부여 하지 마시고 연기금은 근데 달라요 근데 연기금 주식 안사요 그쵸 또 팔아버리잖아요 오늘 사실은 좀 뼈아픈 건 연기금의 매도가 아닌가 왜 외국인은 준거는 다행인데 박자가 안 맞아요 외국인이 파는 거 줄여주면 연기금이 대량으로 때리고 왜 저렇게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국내 연기금의 역할이 아쉽네요 좀 주식을 국내 주식도 조금씩 지금 2700선인데 비중을 그렇게 줄일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끝없는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용납을 안하고 있어요 계속 팝니다 거기에 기관도 연기금까지 일조를 해버렸고 반면에 다른 업종들은 또 샀어요 고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샀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오늘 보시면 좋겠고 기관투자는 또 반대로 다 팔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섹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면세점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면세점이 오른건 아니고요 화장품 오늘은 화장품이 좋았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또 한국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제 10인 이상으로 그러니까 10인 이상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오늘 여기 리오프닝 또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이제 해외여행 갈 때 그죠 입국 또 할 때 그 격리가 필요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입국 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이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이 되게 좋았고요 그중에 뭐 화장품 섹터들이 다 이렇게 화장품 주 진짜 못 갔었죠 오늘은 한국골마도 많이 오르고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아모리퍼시픽 신세계인터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또 결국 올라갔고요 SM이 그 주주총회에서 좋은 결과 나왔죠 이수만 측이 이겼으면 실망스러운데 얼라 그 어디죠 얼라이언스파트던가요 그쪽이 좀 승기를 좀 잡으면서 SM축과 또 하이브도 리오프닝 테마에요 다 이쪽에 하이브 YG 뭐 J웹 다 리오프닝 테마주들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카지노도 오늘 2.3% 다 좋았고요 특히 파라다이스 토비스 토비스가 이제 그거죠 그 카지노 모니터 요새 주가그름은 견종한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의 날이었네요 리오프닝 도시가스 여행 백화점 뭐 마찬가지죠 리오프닝 패션 의류 리오프닝 FNF 신세계인터 SJ그룹 좋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주 방산주 임플란트 임플란트 지수는 빠졌지만 종목장세는 이어졌고 정유주 또 편의점 관련주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홈쇼핑 CJ E&M이 좀 올랐고요 영상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항공기 부품 근데 좀 오늘 많이 빠진 건 최근에 강했던 거 전선 업종 전선 업종이 왜 이렇게 굉장히 센 거죠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던데 랜드 플래시 3D 반도체 소장은 오늘은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다 밀렸고 2차전지 업체들도 오늘 밀렸고요 특히 LG N솔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치 배터리 관련지도 첨보나 한송 네오텍 정도만 버텼고 대부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철도 IT 걸린 오늘 LG전자하고 좀 많이 빠졌죠 LG그룹이 좀 안 좋았어요 철강주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MNCC도 오늘 좀 안 좋았고 오늘 IT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스마트폰 PC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조금 우려감들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공매도를 일으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기자제도 오늘 좀 조선주 쉬어가면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료주는 뭐 여전히 변동성이 좀 심한데 오늘은 좀 빠졌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백신 진단키트 리비안 쿠팡 관련주 하락종목이 너무 많죠 통신 장비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일부 기업들은 급 나가는 기업도 많이 있었죠 웹툰 광고 갤럭시 붐 또 PCB 거의 다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특정 섹터 몇개 빼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리오프닝이 주도주였어요 리오프닝 이쪽이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었고 엔터도 리오프닝에 좀 일부 속합니다 지금 아까 뭐 정유무 편의점 오늘 좀 괜찮았었고 아까 봤었죠 맞아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몇몇 맞아요 리오프닝하고 엔터주 요런거 좀 몇개 빼고 보험주나 요런거 또 음식료 업종 오늘 좀 괜찮았고 요새 음식료 좀 괜찮았죠 오늘 그 삼양식품이 급등했더라구요 삼양식품도 뭐였냐면은 그때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제였죠 한번 봤었잖아요 그 데이터 보고서 보고 네 당시 한번 좀 봤던 저도 기억이 나고 왜냐면 미국 수출이 되게 잘 된다고 나왔어요 미국 수출 중국 근데 주가는 되게 좀 안 좋았었고 근데 결국엔 올라가네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외출로 극복하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오히려 더 좋겠죠 삼양식품이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구요 그 이 최근에 퍼포먼스가 그래서 농심은 같은 라면인데 조금 왜냐면 농심은 내수 비중이 아직도 훨씬 많아요 근데 삼양은 수출 비중이 꽤 큽니다 그게 조금 이제 주가에 좀 약간 다른 영향을 줬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그런 이제 보고서를 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볼 때 어떤 거는 그냥 스토리 스토리 사장 이래서 아까 제가 요거 있죠 요거 뭐였죠 요요요요 보고서 반도체 설비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용주보다 반도체 소보장이 관심 필요하다 왜냐 지금 G2가 반도체를 다 원하니까 요건 뭐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장 스토리죠 이러이러 할 거다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70년대랑 비교해 봤을 때 아 이제는 반도체야 뭐 분명히 타당하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아니죠 그죠 이럴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안에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싸고 저평가 돼 있고 실적 좋으면 이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나쁠 건 없잖아요 잃을 게 없고 근데 이 스토리까지 입혀지면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거 네 그 차이고 근데 삼양식품은 뭐냐면은 그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삼양식품은 스토리가 아니라 데이터가 실제 나왔었잖아요 그때 음 그 그 이해가 좀 되세요 음 그니까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엄청 잘 팔려서 한류가 와서 막 그것도 물론 맞지만 실제 수출 데이터가 그때 나왔잖아요 정확히 잘 되는 거 우리 봤죠 3월 초까지 라면 수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건 나온 거니까 실제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실제 보고 접근해서 볼 수 있었던 기업 네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랑 물론 이게 다 결합되면 너무 좋아요 둘 다 같이 맞으면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좀 계속 병행하시면 좋아요 네 아마 요거 보고서도 아마 기억나실 거에요 이게 3월 16일날 나온 이제 DS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 실제 이제 라면 수출 네 데이터죠 그래서 지금 1월 2월에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이거든요 보이세요 가장 높게 있죠 역대 1,2월 실적 중에 최고가 2022년이에요 뭐 후반기는 또 모르지만 저렇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타 부분 그러니까 중국 미국도 좋지만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높은 수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외지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에요 그때가 이제 3월 16일날 당시에 이제 보고서가 라면 쪽에 좀 보고서가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2월 24일이었나 그때 아마 이제 그 삼양식품 또 목표 주가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쵸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방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팩트였죠 이 물류비 부담이 이제 줄어들 거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 경남 밀항에서 부산항으로 이제 그 경남 밀항에서 부산항으로 이제 직접 가면 원주에서 부산항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좀 한참 안 좋을 때였어요 주가 요기죠 요기랑 요기 3월 중순 근데 바로 간 건 아니었지만 결국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니까 저런 이제 데이터하고 이거 팩트잖아요 그니까 삼양식품은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비용 줄고 수출 잘 되고 요거였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어려웠던 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의문부헌이 있었던 거죠 그거고 반도체 소부장은 철저하게 뭐 일단 지금은 약간의 스토리가 결합된 그런 상태인데 그 스토리가 근데 결합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실적과 같이 보세요 실적 나오고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은 스토리가 이제 별로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최근 장은 그런 거 같습니다 기존의 실적 뒷받침 되면서 저런 아까 반도체 소부장 스토리가 입히면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언급을 드려봤고요 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좀 아쉽게 끝난 거 같아서 좀 아쉽고 오늘은 하락 종목도 많았고요 기관의 매도가 좀 증시에 발목을 좀 잡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 좀 보여드릴게요 공시가 오늘 hsd 엔진이 그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고 계약상 원래 대우조선에 거의 납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삼성에 이번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음 그 hsd 엔진 또 지금 어쨌든 좋은 흐름이고 저는 조선주도 어쨌든 뭐 괜찮은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조선주는 철저하게 지금 수주 사이클 수주라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진다 지금 실적은 안 좋아요 지금 막 다 적자죠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요즘 끝나고 어렵죠 주가도 안 가고 하지만 수준 잘합니다 오늘도 lng선 한척 2633억 달러 2633억 원 그래서 오늘도 lng선 앞으로 lng선 수준 많겠죠 그리고 매일유업이 자기주실 아 이게 원이죠 100억 원 정도 매일유업 정말 주가 안가요 저도 근데 이거죠 매일유업이 경쟁력이 뭘까 분유나 우유나 이런 건데 컵컵인데 그쪽에서 성장을 못하니까 흘러내립니다 근데 어쨌든 자사존 매입은 좋은 거고 더 나쁠 건 없어요 사실 뭐 여기서 진짜 매일유업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게 좀 답답한 거죠 음 시장이 쪼그라드니까 그래서 밸류가 역대 최저 밸류에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돈 잘 벌어요 보시면 그죠 돈 잘 벌어요 근데 주가는 거야 왜냐 성장성이 둔화되니까 그래도 1년에 700억 750억 800억 벌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좀 안가는 거죠 근데 배당은 많이 안 줘요 근데 어쨌든 자기주식 매입하는 건 금액은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시총이 5천억 이니까 2% 정도 되는 자사존 매입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건 좋은 거죠 주당 가치를 올려주니까 그래서 현재 PER 7배 배당 수행율은 많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 자기주식 매입을 한 건 좀 긍정적이다 근데 정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속 터지지 너무 안가니까 자기주식 취득권이 있었습니다 네오샘이 단일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고 이게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드는 셈 이거는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니까 지금 막 접근하진 마시고 이게 못해요 지금 난리가 아니죠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때 엑시콘처럼 어쨌든 삼성에 이런 테스트 장비 납품 공급 계약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직 접근은 하지 마세요 실적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라서 조금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줄 때 이렇게 있죠 변동성이 줄 때 이런 거 이런 걸 기다리셔야 돼요 거래가 확 줄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꼭 관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이제 요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띄었고 오늘 이제 공시가 좀 일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해 드릴 건 다 해 드렸고 오늘 뭐 뭐 뭐 맞아요 오늘 뉴스 중에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유가가 빠진 거는 미국에서 전략 비축 방출해서 그런 거고 미국이 좀 작정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넣으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오일 기업들 있죠 원유시추하는 회사들을 그거 규제 풀어가지고 투자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 안 하는 거 같아 비축이면 팔고 그거 하면 유가 폭락해요 진짜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들어가죠 유가 바로 꺾여버려 그러면 다 해피하죠 글로벌 경기에도 좋고 근데 바이든도 아직까지 그 정도 액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가가 저렇게 7% 빠진 건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우절이라서 막 이상한 루머들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히 보시고 하여튼 제가 뭐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주말에 이제 매주 영상을 하지 못하고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이제 종목 상담보다는 뭐 투자 상담 이런 거 이제 고민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모아가지고 또 주말에 한번씩 모아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자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좀 끝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정말 시장의 최악을 벗어나는 거 같아서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대용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내시고 네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은 어차피 가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이미옥씨 뭐 많이들 아시죠 근데 요새 좀 안 들어오신다 그러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보니까 그 몸이 좀 안 좋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케이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네 방송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미옥씨도 이미옥님도 좀 그 건강관리 잘하셔서 주말 재충전하시고 좀 건강하게 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아직도 이게 목이 좀 헛기침이 나와요 제가 막 컨트롤 못하겠더라고요 휴우증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주 월요일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트렌드 재테크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